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스피킹 멘토이자 말문이 트이는 영어 발음편 말투영의 캐티쌤이에요. 자 다들 복습 잘하고 계시죠?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우선 입 크게, 소리 크게 내주셔서 따라오셔야 해요. 그럼 오늘도 우리 애매한 영어 발음 잡으로 함께 가볼까요? Let's go! 네, 이번 주제 시작해 볼게요. 나랑 같이 사우나 가서 몸 좀 풀자라는 주제인데요. 자, 사우나 아주 정말 몸풀기 딱 최고의 명소죠. 자, 미국에서는 원래 사우나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음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이제 사우나, 사우나, 사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자, 저도 몸이 피곤하면 사우나나 아니면 찜질방을 정말 자주 이용한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 분이 이거 이거 정말 많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 분은 당황해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죠. 한번 이 분 사연 들어볼게요. 열심히 일하고 퇴근할 무렵 몸이 찌뿌둥한 것이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에게 Do you want to join me at the sauna?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군요. 남자에게 정말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애매한 발음 한번 고쳐볼게요. Do you want to join me at the sauna?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우나, 사우나, 네 그렇죠. 앞에 강세를 받아서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Do you want 뭐죠? 너 뭐 뭐 원하니? 그죠? 뭘요? To join이 뭐죠? 같이 함께, 그죠? 함께 아니면 join하다, 함께하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죠. 어디서요? At the sauna, 사우나 함께 갈래. 사우나 원하니? 같이 join하자.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다른 친구들 음성 녹음 들어볼게요. Do you want to join me at the sauna? Do you want to join me at the sauna? 그렇죠. Do you want to join me at the sauna? 이렇게 발음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정확히 알아볼게요. AU는 아어나, 뭐다? 어어로 발음을 해주세요. 제가 딱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AU는 보통 우리 어떻게 발음하죠? AU 이렇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아어나 제가 정해드립니다. 아어나, 어어로 발음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do you want to join me at the sauna? 사우나, 사우나. 이거 한번 따라해볼게요. Do you want to join me? Do you want to?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말고. Do you want to? join me at the sauna? 그렇죠. 사우나 아니고요. 뭐라고요? 사우나. 사우나.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사우나, 아우가 있죠. 아우.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바뀌었죠? 아어로 바뀌었습니다. 아어로 이걸로. 그렇죠. 그래서 사우나. 사우나. 네, 잘하셨습니다. 사우나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그렇죠. 사우나 앞에 강세를 받아 강하고 조금 더 힘있게 말을 해주셔야 해요.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음절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집니다. 사우 한 다음에 나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자, 아우 맞습니까? 아니죠. 이게 아우가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그렇죠. 아어나 또는 어어. 그렇죠. 어어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우나. 사우나.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강세를 꼭 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볼게요. 혹시 슈퍼스타 아십니까? 뭐죠 이게? 뭐 댄싱인가요?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저희가?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오디션 어떻게 발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우 이렇게 해서 오디션, 오 이렇게 발음을 했었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죠? au는 어떻게 변한다? 아어나 어어로 변한다. 그래서 어디션, 어디션. 그렇죠. 어로 변했습니다. 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션, 어디션. 가끔, 여기가 강세가 있어서 가끔은 au가 어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어나 어로도.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강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약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발음을 하시냐. she did not give up her dream even after failing many auditions. 그저 어디션. 가운데 여기 강세를 받아 au가 어로 조금 더, 어어보다 조금 더 더 약해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로 제가 이렇게 발음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she did not give up, 뭐죠? 포기하지 않았다. her dream, 무엇을요? 그녀의 꿈을 even after failing many auditions. 그녀가 많은 오디션에 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give up,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죠. 자, 오디션 맞나요? 오디션? 아니죠. 뭐라고요? audition. audition. 그죠? 강세를 받아 이렇게 발음을 해 주십시오. 자, 아, 소셜커머스네요. 자, 제가 아주 자주 이용하는, 애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옥션이라고 하죠. 우리는 옥션. 하지만 어떻게 발음을 하시죠? 여기서 au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오로 발음이 됐죠. 옥션. 근데 아, 어로 발음이 됐네요. 한번 우리 소리 크게 내어볼게요. auction. auction. 그죠? 아, 옥션이 아니라 함께 조금 더 빠르게 읽어주세요. auction. auction.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I bought a t-shirt at a low price from a site called auction. 이렇게 발음이 되었는데요. 자, I bought a t-shirt 뭘 샀대요? 티셔츠를 샀었다. 어디서요? 아, 무엇으로? 그쵸. low price. 작은 액수로 옷을 샀대요. from 어디서요? 사이트 어디라 그랬죠? 옥션인가요? 아니죠, 뭐라고요? 그렇죠. auction. 이렇게 발음을 해 주셔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auction. 네, 잘하셨습니다. 옥션이라는 사이트에서 티셔츠를 싸게 구매했다,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 라고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분 혹시 아시나요? 엄청 유명한 분이시죠? 이것도 어디, 혹시 브리티쉬과 탈런트라는 TV 프로그램인데, 거기서도 슈퍼스타케이처럼? 오디션 맞습니까? 아니죠. audition. 그렇죠. audition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정말 유명하게 1등을 해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자, 폴포츠 라는 분이신데요. 퍼, 우리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여기는 오, 폴로 발음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렇죠. 어어, 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쵸? 어어, 퍼, 이렇게 퍼. 우리 두 번 소리 크게 내어 볼게요. 이 모양 크게 하고 계시죠? 펄, 펄, 그렇죠. 제 미국 친구 중에 펄이라는 이름 참 맞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many friends appeared in audition programs to become careers. 펄포츠 라는 이런 문구입니다. 자, many people appear, 많이 나타났다, 참가했다. 여기서는 appear가 뭐죠? 나타나다. 우리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audition에 나타났다. 그죠? audition에 참가했다. participated,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participated.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udition programs to become, 뭐라고요? korea's purpose. korea의, 한국의 펄포츠가 되기 위해, 뭐죠? 많은 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라는 뜻이죠. 자, 한번 제가 블랭크를 줄일 테니까 읽어주셔야 돼요. 말, 소리 내주셔야 돼요. many people appear in, 그렇죠? many people appear in, 그렇죠? addition programs to become careers, 그렇죠? 펄포츠. 아주 잘 아셨습니다. 펄 아니고요. 뭐라고요? 펄, 펄 이렇게 발음을 꼭 해주십시오. 네, 혹시 이 브랜드 아시나요? 노티카라고 많이 아시고 계실텐데요. 아웃도어 브랜드죠. 아웃도어 웨어링 브랜드인데요. 자, 이병헌씨가 이제 왜 등산이나 스포츠웨어 같은 그런 의류 종류의 하나입니다.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노티카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벌써 배웠기 때문이죠. AU가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U가 어떻게 변했죠? 어어로 변했죠. 그래서 나티카 이렇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이제는 정말 잘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나티카. 나티카. 그죠? 노티카 아니고 너, 너어, 너어티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는 같이 한 단어처럼 발음을 해주세요. 그래서 노티카 아니고 너티카. 너티카.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너티카 was popular in the early 2000s라는 문구인데요. 자, 너티카 was popular. 뭐죠? popular. 그렇죠. 인기가 많은, 그죠? 인기가 많았었다. 언제요? in the 2000s, early 2000s, 2000년대 초반에 인기를 끌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AU 우리가 어로 발음을 안 하고요. 아우로도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끔 간혹은 이 앞에 AU의 강세를 받지 않으면 가끔 어로도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AU에 강세가 있을 때는 아, 어나보다 어어로 발음을 해주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한번 마무리 단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마무리 한번 볼게요. 사우나 이렇게 있죠? 사우나, 제가 맞나요? 사우나? 아니죠. AU가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AU는 어떻게 발음해 주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 어나 또는 어어. 그죠? 어어나 아어로 발음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AU가 어어로 여기 변해서 어떻게 발음하죠? sauna. sauna.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다음 문장 영어로 말해볼게요. 사우나 같이 갈래? 제가 뭐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힌트. 두, 두 부터 시작드려요. 두. 그죠? 두 유, 함께 원하니? 뭐죠? 원 투, 같이 쭉이나 하자. 투 조임미, 어디서요? 애타 사우나. 그죠? 두 유 원, 투 조임미 애타, 싸우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나 같이 갈래? 아주 많은 표현들 있죠? 두 유 원 투 조임미 애타 싸우나? 이렇게 발음,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는 Would you like to go to sauna with me? or Let's go to sauna together?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발음하실 수 있겠고, 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오디션. 제가 맞나요? 아니죠. au, o가 어떻게 바뀌었죠? 그죠? 어 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udition. audition. 강세 잘 해주시고요. 자, auction 아시죠? auction 어떻게 발음하죠? auction 이러나요?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요? auction. auction. 그죠? 여기는 어, 아, 어 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 auction. 잘하셨고요. 폴. 폴인가요? 아니죠. au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렇죠. 어, 어 로 발음을 해 주세요. 그래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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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노티카. 이게 노티카 이렇게 맞나요? 아니죠. au가 어떻게 발음 되죠? 그렇죠. 어, 어 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너니까, 너니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au가 어, 어, 나 아, 어 로 변경이 될 수 있다. o도 가끔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강세를 이렇게 딱 받으면 아, 어, 나 아니면 어, 어 로 이렇게 발음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뭔가 조금 더 네티브처럼, 네티브 스피커처럼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복습. 그쵸? 그리고 또한 연습, 프랙티스 꼭꼭 해 주시고, 소리 크게 내고, 입 크게 해 주시는 거 다시 한 번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See you guys soon. Bye.